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딩파워 기본편 10강 4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데뷔용 영상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이만큼이죠? 상대 내용이 많고요. 학교에서 좋아할 만한 지문이에요. 왜? 아리스토텔레스 나왔고 지문은 상당히 길면서 시험에 낼 거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낼 거리라 함은 기본으로 이 글이 빈칸 추론 지문이었기 때문에 어법이나 어휘, 그리고 또 주제 제목으로 충분히 낼 수 있는 거리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지칭 추론 대상들도 있으니까 이 글을 열심히 읽어보시고 시험 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첫 문장부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줄, more than 2000 years ago, 2000년보다 훨씬 더 많기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wrote that happiness is a condition.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조건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고 조건인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행복을 하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필요하고 다른 무언 것들이 있어야지 나중에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문장의 핵심적인 것, not하고 rather가 나와 있습니다. 이 구조는 마치 not a, but b처럼 쓰여지죠. 이런 구조는 우리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죠. a가 아니라 b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a가 아니라 b라면 a는 무엇인가? that is achieved by pursuing directly 직접적으로 그것을 성취함에 의해서 얻어지는 무언가가 아니다. 그러면서 rather, 오히려, something, 또 관계대명사가 나왔죠. that comes out through our engagement and purposeful activity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관계대명사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죠? 이렇게 관계대명사, that이 나온 다음에 동사, 동사가 나오죠. 그러면 동사에는 뭐가 필요하다? 오케이, 주어가 필요한데 주격관계대명사니까 불완전하구나. 주어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선행사가 있는데 각각이 something, something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해석 다시 해보면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무언가가 아닌 거죠. 행복을 직접적으로 성취함으로써 마구 추구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rather, 오히려, it is something that comes out through 어떤 것을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이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이런 무언가인데 our engagement and purposeful activity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서 거기에 열심히 참여하는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간접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이다. 라고 이 글에서는 첫 번째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줄에서 나왔던 나데이 법비 잘 기억해 두시고요. 핵심은 나데이 법비에서 법비가 되겠죠. 이 문장을 바탕으로 두 번째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어떤 법칙이냐면 간접적인 노력이죠. 간접적인 노력의 법칙이라는 말이 된다. 이것이 바로 간접적인 노력의 법칙 그 자체다. This law simplifies that. 이런 말은 단순하게 대절이라고 말한다. 거의 모든 것 We get in life. 우리가 삶에서 얻게 되는 방금 페이지에서 공부했던 관계대명사 어떻다? 불완전하다. 근데 동사 앞에 얘는 주어가 있죠. 근데 get 이란 동사를 해석해 보는 거죠. 그랬더니 무엇무엇을 얻다. 즉 을룰이 궁금한 타동사더라 이겁니다.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받아야 되죠.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 불완전하다. 그럼 선행사가 무엇이냐면 anything 우리가 삶에서 얻는 어떤 것이든지가 되게 됩니다. 근데 문장에서 우리 노란색을 이렇게 잘라놨잖아요. 대절로 출발하려면 그 다음에 진짜 동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 동사로 보다 보면 comes라는 100% 동사가 여기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anything하고 comes가 주어 동사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까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involving the truth라는 저 녀석의 정체는 무엇인가 involving emotional experience는 앞에서 동사의 ing를 붙여가지고 앞에 있는 anything을 또한 꾸며주는 것이다. 그래서 얘들은 형용사 역할을 해주는 현재 분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적인 경험을 수반하는 우리가 삶에서 얻게 되는 어떤 것이든지가 comes to us 우리에게 indirectly rather than directly 그래서 직접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렇게 전체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점이죠. 이 지문이 두 번째 지문이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방금 얘기했던 주어 동사 일치가 될 수 있는 문장을 살짝 다시 한번 지어보고 보시면 이 문장에서 comes라는 동사가 anything이랑 이렇게 일치되는 것을 모르게 되면 뒤에 나와 있는 get이나 involve나 앞에 있는 say가 마치 대절의 동사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주어 동사 일치 포인트를 알아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어법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학교 선생님은 아니고요. 여러분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지문을 딱 봤을 때 느껴지는 바는 이 지문에 문법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외우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이번 기회에 주어 동사 문장의 일치를 핵심적인 포인트로 공부를 해두시면 여러 가지로 좋겠죠. 첫 번째 내신 대비 잘할 거고 두 번째 문법적으로 빨리 공부하실 수 있을 거고 세 번째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다 하나 만들 테니까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단순하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다 체크하셨고 필기하셨으면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갑니다. 그것 즉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결과로써 오게 됩니다. 전치사고 여러 개 나왔네요. 다른 무언가를 하는 결과로써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만약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피해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if we get busy doing something that is important to us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하게 되고 and make progress in the direction of our half dreams 우리의 꿈의 방향으로 매일매일 전진을 해 나간다면 we'll find ourselves feeling very happy find란 동사 노란색 체크되어 있는데요. find, ourselves, feeling, 목적격보, very happy까지를 체크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find를 발견하다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find가 뒤에 목적어와 목적격보까지 즉 오형식 문장으로 좀 더 길게 가게 되면 그때는 목적어를 목적보호라고 생각하다 로 해석되는 오형식 문장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목적격보호 자리에 나와 있는 녀석이 어쩌다 보니까 ing feeling이었던 거예요. 이 feeling이란 동사가 또한 어떤 동사? 자동사로 쓰여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자동사인 feel 다음에 목적격보호로 happy라는 표용사가 나온 구조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복잡한 구조에서 find 동사 해석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서 또 다른 end 병렬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색깔 펜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 다른 색깔 펜 드셔야 돼요. 여기 end에다가 세모 오케이 체크 체크했어요? 응 end 체크하셨으면 end 병렬로 end를 병렬로 하면 뒤에 있는 make라는 동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정? 오케이 인정했어요. make를 딱 발견했잖아요. 얘랑 어떻게 생겨서 똑같이 생긴 거 위에 있는 거 예니? 예니? 그렇죠. get하고 make가 되겠지. 여기 is는 s가 붙었지만 저 뒤에는 make에 s 안 붙었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학교 시험에서 이 make를 makes라고 적어두고 밑줄을 쳐놓은 상태에서 문법으로 물어봤다. 쟤 맞니? 틀리니? 그러면 어떻게 돼? 틀리지. 왜? 여기 is에 걸리는 게 아니라 make는 주어가 위인 상태로 걸리게 되는 거니까 다시 s를 붙이면 안 되고 make가 get이랑 같이 걸린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 또한 문법에 나올 수 있는 거고 구문 놓기 어려우니까 제대로 공부를 해두셔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두 가지 포인트 잡았어요. find 목적어 목적격포 5형식 두 번째 병렬구조 절대 놓치지 말고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으로 전에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포인트가 나오죠? self-confidence is also subject to the love in direct default 이 글의 핵심은 아까 처음에도 나왔던 간접적인 노력의 법칙이에요. self-confidence라고 하는 자신감 이 앞에가 self가 붙어도 그냥 자신감으로 외우시면 돼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니까 이런 건 또한 간접적인 노력의 법칙의 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subject가 주제지만 대상이 된다라고 의역하는 게 뭐냐면 얘가 주제로 삼는 게 앞에 있는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간접적인 노력의 법칙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성공하게 되는 내가 예를 들어 착한 일을 하다 보니까 상을 받는 거죠. 행복이라는 거는 상 같은 거니까 상을 위해서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상을 받게 되는 이런 형태가 바로 간접적 노력의 법칙인데 자신감도 어찌 보면 그런 결발물이다라고 적혀있는 거죠. 우리가 achieve higher rebels by setting and achieving 아까 나온 병렬 또 나와서 end 병렬 뒤에 achieving ing와 앞에 있는 setting ing는 같은 바위 전치사구의 일부 그리고 end 병렬의 objectives와 goals 두 가지 똑같은 것이죠. 훨씬 더 높은 목표와 훨씬 더 높은 목표치 이런 것들을 성취하고 놓음으로써 거기를 설정해 놓음으로써 높은 레벨로 우리는 성취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그리고 또 높은 목표를 향해서 막 가다 보면 더 높은 것을 가할 수 있는 거니까 자신감도 그런 맥락의 것들이다. 라고 적혀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글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포인트는 여기 나와있는 also입니다. also라고 하는 내용으로 앞에 있는 내용과 아래 있는 내용이 좀 더 갈라지고 있죠. 이 포인트는 잠시 후에 순서 문장 삽입이라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 위에서 잘 안 보이시는군요. 잘 보이세요? 순서 문장 삽입 이 포인트는 잠시 후에 문장을 다 보고 나서 변형 포인트로 잡을 때 같이 배웠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보셨죠? 지우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 step by step 단계별로 나아가면 once we feel ourselves advancing in life 아까 얘기했던 feel은 오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나왔죠. 그래서 삶에서 계속 전진하게 된다면 we'll feel better 더 좋게 느끼게 될 것이고 and more capable of 좀 더 능력이 있을 거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비교급 병렬 capable of taking on even more challenges 훨씬 더 많은 도전거리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전체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접적인 노력의 법칙 어떤 목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목표 주변에 있는 그리고 그 관련된 기반을 열심히 닦아서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글이 되겠네요. 자 변형 포인트 그리고 구문독해 열심히 해봤는데요. 그래도 전체 글을 봐야만 알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그 포인트를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글을 이렇게 한 덩어리를 보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수많은 법칙 중에서 문법과 어휘는 여성님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기서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순서와 문장삽입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행복에 대한 2000년 전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 간접적인 노력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법칙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 포인트 방금 앞에 나와있는 법칙은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처음 등장하는 법칙은 바로 this law로 출발할 수 있는 이 문장의 자리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와있는 it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법칙 내지는 행복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하지만 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성공을 성취하려고 직접적으로 노력하면 피해가는데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다른 것들을 하다보면 우리가 결국은 행복해진다 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 문장의 위치 또한 시험에 낼 수 있는 중요한 꺼리가 됩니다. 근데 학교가 좀 어렵잖아요. 그럼 하나 더 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기 얼소로 나오는 self-confidence는 여기 나와있는 방금 얘기했던 간접적인 노력에서 또 좀 다른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행복이라는 것을 성취하는 거에서 자신감이라는 두 번째 포인트로 소재가 바뀌고 있죠. 그렇지만 기본에 깔려있는 기반의 제일 핵심적인 건 간접적 노력의 법칙입니다. 간접적 노력의 법칙이라는 전체 소재하에서 행복을 찾는 법과 자신감을 찾는 법 이 두 가지로 글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순서 추론에서 이 맨 마지막 부분이 윗글에 연결돼서는 안 되는 근거 그리고 이 문장의 순서나 위치를 알려주는데도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겠다. 혹은 흐름에 맞지 않은 문장을 낸다. 쳐봐요. 그럼 여기다가 셀프 컨피던스에 대한 이야기 여기다 넣을 수도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 본 것 같아 이거야. 그러면 그거 고르게 되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전체적으로 쭉쭉쭉쭉쭉 읽어두시고 공부해 두시면 훨씬 더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마지막 문장도 이만큼도 출발하는 것이 연결이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전혀 연결이 100%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논리적인 영역에서 문제를 낸다면 이쪽에서 승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글은 연결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나와있는 but 하나밖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얼쏘하고 but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것들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연결사보다는 순서 문장 섭입으로 전체적인 맥락의 논리를 이해해 두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0강의 4번 리딩 파워 기본의 내신 데뷔 영상을 여기까지 찍어봤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